손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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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콘이 안고 가시였어? 나 생콘으로 잘 두고 다녔 내가 어떡함 아, 어떡해 아, 나, 나 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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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! 빨리 하시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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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사람 많니? 어떻게 생각하는지? 어떻게 생각하는지? 몰라! 걔네는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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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이거의 막겠습니다를 얘기해야죠. 아! 와! 맛있다. 미쳤어. 그래서? 아! 이런 식으로. 멈출할 땐 뭐게. 아! 이렇게. 바다니. 그리고. 그래서. 아! 하는가게. 덕분에. 저는. 다 같이 먹습니다 다 같이 먹기 좋은 먹으면 좋겠어요 이거 먹을게 먹어 김치 잘 먹을거에요 공식 양파 이번 정류선은 방송통신대 이화상입니다. 다음 정류선은 이화동 이화상입니다. 모형빵입니다. 남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오늘 추억여행 떠나고 싶은 속기였어요. 조치원에 가자고 하지 않나요? 지난번에 지나가는데 오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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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게 아니야. 가위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? 가위 있어야 되지 않나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